에스켈 45장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오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이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척을 길이는 2만 5천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여화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3개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귤의 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재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재와 소재와 전재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재와 번재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오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주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재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재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6장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박간묻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재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오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재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순냥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냥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냥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오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물이 가운데에서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같이 돼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귤에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재물을 삶으며 소재재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인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오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 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 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의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쓰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불오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띠고니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색과 및 길루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신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 선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엔원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오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오 동쪽으로는 너비가 만척이오 남쪽으로는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이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미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천 5백 척이오 남쪽도 4천 5백 척이오 동쪽도 4천 5백 척이오 서쪽도 4천 5백 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오 남쪽으로 250척이오 동쪽으로 250척이오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오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들이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오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들일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이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판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오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오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요.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급신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호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Physics